한글자막 by 한효정 새싹 멀어지는 훈청색 아래로 평등이란 덫에 걸려들어 바늘이 바닥에 떨어져 늦은가 밝음이 교차하여 엔트로피가 채워져가 제한되어 있는 조금의 자유 그걸로 너는 살아갈 수 있냐고 질문해 오는 것 같아 스텝 바이 스텝 손에 빠져서 잡아보는 거야 내 앞에 빛 변화는 두렵지 않아 지나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몇 번이고 하늘은 언제나 기다릴 테니 우리들을 지구라는 방위를 걸어가는다 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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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네